어? 뭐해요? 어, 자려고 잔다고? 어 그래요, 자야죠 영상편집 끝나셨어요? 아니, 하기 싫어서 빨리 자고 빨리 일어나서 하려고 으이그 개일로 터져가지고 그냥 하이 자기야, 그런 비즈니스적인 얘기는 둘만 있을 때 해줘요 아니요, 일부러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해야 내가 꼽아 으악 어? 옷 바뀐 건가? 어, 한복! 어때? 봐봐 아하하 귀엽다 졸라 이쁘지? 어... 예쁜데 진짜? 아바타 졸라 잘 뽑는다니까 근데 이게 이런 아바타가 주기적으로 나와 오 공짜로 준 아, 이게 기간제야? 어, 근데 무제한도 파는데 뭐 이 전투력에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가지고 오오 오늘 강화했다가 돈 300원 남았어요 붙었어? 아니 다 터졌는데 얼마 썼는데 그... 말해 말해 아니, 10만원 축소했어요, 10만원 10만원? 어 에휴 한숨을 쉬어? 지금 내 캐릭이 강해지고 있는데? 안 강해졌잖아 어, 맞아 강해졌으면... 하하하하 행복했어? 아니, 그럼 세상에서 돈 쓰는 것보다 재미없는 게 없어요 행복했으면 됐어 65초 정도 재밌었어 그러니까 근데 로아에는 터지는 게 없잖아 장비 터지는 게임 되게 오랜만에 하는 거 아니야? 나 그렇지 어때? 더 쫄깃해? 더 재미있어? 아니 근데 이게 다행인 게 템이 잘 나와서 다행이야 그러니까 한 번 한 번 지르는데 큰 부담이 없지 이제 부담되는 템도 있는데 그런 건 안 지르고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띄워야 되는 게 투구야 지금 이런 옵션만 띄워도 좋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230다이 하면 지금 2천원 돈이거든 거의? 강화도 잘 돼, 이거 45% 누르면 붙거든요 이런 거? 아이씨 하하하하하하 이럴 때 붙어 자자 하하하하하하 석궁 잘 즐기고 계신가요? 석궁 전주인입니다 아, 잔루님 어서오세요! 희망 응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제가 비몽사몽에서 자고 있는데 승훈이가 갑자기 자기야! 이러면서 침신으로 온 거예요 나 석궁 사도 돼? 이랬는데 석궁 사도 돼가 아니라 석궁 산다고 했으면 그냥 자기 활이잖아 석궁 하면 다른 마스터리 또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랬더니 조금만 찍으면 된다던데 아니 근데.. 진짜인가요? 이게.. 아니 진짜고요 일단 거짓말인지 아닌지 궁금하고 일단 진짜가 맞고요 그래? 일단은 그렇게 이제 저한테 약을 파시는 분도 아닙니다 이제 전방 랭킹 1등 당연히 저분이 거짓말 안 하셨겠지 근데 너는 이제 활에서 석궁이 욕심이 나가지고 무리해서 아니야 이 자 자 보세요 자 시청자분들도 있으니까 내가 약 안 팝니다 이 활 옵션은 정말 이게 띄우기가 힘든 옵션이야 이게 자 이제 고 있으면 이제 활은 끝나 그럼 뭐가 뜨는데 석궁? 미래지향적인 투자였다고 아 그래? 어.. 피땀 눈물이 서려있는 무기인데 무슨 피땀 눈물이? 너의? 어 니가 이 석궁에 뭘 기어있는데? 어? 말을.. 말을 갖다가.. 말을 갖다가.. 아니 저 오일은 없네? 어? 뭔 피땀 눈물 저분의 피땀 눈물 아니야? 아니 그냥 석궁 하려고 석궁이 좀 더 센 거 같은데 사냥 속도도 빠르고 근데 처음에 석궁 했다가 활로 넘어간 거였잖아 그때는 이게 석궁이 랩업이 될 때마다 오르는 게 있어요 지금은 원거리 공격력이 명중이거든요 지금은 근데 이게 패치돼서 이렇게 된 거고 아 진짜? 전에는 이게 회피였어 아.. 팔은 뭔데? 팔은 명중 그래서 원래 석궁으로 처반에 하다가 이거 좀 아닌 거 같아가지고 빨리 갈아타는데 갈아타니까 바로 패치돼가지고 저거 어 근데 이건 무기는 이제 더 손댈 것도 없죠 전설까지 그냥 이거 끼고 이제 방어구나 하면 되지 아 저 귀엽다 너도 해봐 나? 나 이거 있어요 쟤도 모코코처럼 이름 있어? 아니 쟤는 이모티콘이라고 해 이거 이름 하나 지어줘 이거 뭐 같은데 이거 노랑이 귀여운 소리 하지마 노랑이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어이가 어이가 저 이모티콘으로 사는 거야? 아니 이거는 뭐 아니 아 귀여워 이게 오해야 사람들이 모바일 게임이라고 모든 게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다 공짜야 아니 그 드가자래 드가자 해봐 드가자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뭐래 난 아니야 아 여기 템은 이거 먹는 사람이 임자거든 난 운이 없어 항상 못 먹어 이거 약해서 그런 거 아냐? 아 약하다 아니오 나도 쎄요 이게 아니 아니 나도 몰라서 그러지 왜 화내해 어? 전투력 자격지심 있으니까 그런 발언 조심해 주세요 이 게임에 얼마 질렀냐고요? 그 와이프 있을 때는 좀 물어보지 말아주세요 진짜 얼마 질렀어? 나 모르는데 어? 얼마 질렀어? 난 몰라 한 500원? 이제 월말에 정산하면 알죠 얼마 질렀는지 나한테 욕 안 먹을 만큼 질렀지?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음 그래? 조금 있음 헛돈을 쓴 게 아니잖아 아니 나는 잘 우르긴 하지 뭘 하는지도 됐지 나도 잘 몰라 내가 뭘 하는지 아 얘도 처음에 지금 쟤가 앞에 공격하잖아 오 뭐야? 오 빨리 잡는다 옛날에는 이거 하나 잡겠다고 되게 오래 걸렸었거든 사진 찍나보다 이렇게 하고 사진을 꼭 찍거든 이제 누구가 참여했는지 이렇게 남겨요 사진 찍으니까 이모티콘 해 빨리 들가자 하나 해 안돼 안돼 닉네임이 나와야 돼서 아 그래? 아 그래 그래 자기야 난 잔다 그 스윙인데 아 잠깐만 5분만 더 방송하고 해 왜냐면 내가 와서 끄는 거 같잖아 어 맞아요 아 안돼 안돼 나한테 내 뜻하지 마 앗attform 웃음을 하고 해 아 알았어 알았어érie 안녕히 계세요 weet